1라운드 1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시작과 함께 물고 늘어졌던 김두산 선수입니다. 김두산 선수가 테이크다운으로 한번 시도해봤고요. 클린치는 허용되지 않는 롤입니다. 하이킹! 김두산 발차기 공격. 바로 빠집니다. 그리고 두드러 차기. 스텝 좋습니다. 김두산. 두드러 치킨. 다시 몬트 들어갑니다. 지금은 양발 공격. 굉장히 빠릅니다. 김두산 선수. 하지만 3분 3라운드. 아직 경기 호흡 좀 길게 가져갈 측면도 있고요. 그렇죠.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카로 캔. 지금은 좋았습니다. 다시 왼손 발. 펀치 난타전. 왼발 차기 좋았고요. 발차기 굉장히 유리한 종목이고요. 템포를 많이 주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밀어냅니다. 김두산. 하이킥이 나오지 못할 거리에서 저렇게. 다시 하나 나옵니다. 김두산 하나 맞았죠? 발차기 나오는 속도. 지금. 스피닝백킥이 바디에 들어갔고요. 김두산. 다시 벗고 있습니다. 오카노 캔도 김두산. 와. 하이킥. 지금 맞았죠? 오카노 캔. 오카노 캔 맞았죠? 지금 또 맞았죠? 다시 하이킥. 김두산. 와. 빠지면서 펀치. 경이롭습니다. 자. 다시 찹니다. 자. 김두산. 여기서 발차기. 오카노 캔도 뭔가 좀 비스듬히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자. 레프트. 주먹 공격 좀 조심해야겠죠. 김두산. 오카노 캔이 몰아 붙입니다. 자. 김두산이 클린치하는 것 좀. 아. 들어가는 것 좋습니다. 일단은. 진화를 하고. 세력이 좀 많이 빠지는 듯한 모습을 하지만. 다시 킥 공격 그리고 펀치를 섞어주고 있는 김두산 선수입니다. 계속 공격을 냅니다. 자. 로우킥이 신경이 쓰입니다. 김두산은. 마지막 3라운드. 김두산. 아. 바리킥 좋습니다. 김두산. 밀어냅니다. 김두산. 자. 오카노도 들어가죠. 뚜벅뚜벅. 원투. 펀치 살립니다. 다시 하이킥. 김두산 왼발. 다시 돌려줍니다. 자. 오카노 캔도 한번 발 공격을 시술해봤고요. 기회를 보고 있는 건데요. 아. 뒷발 공격. 아. 돌려주죠. 오히려. 네. 아. 김두산 지금 1분여가량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네. 계속해서 아래 중심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내구. 오카노 캔. 자. 김두산 위기. 아. 김두산이 지금 벌렸습니다. 펀치에 많이 걸렸거든요. 자. 클린집니다. 그렇습니다. 원투 들어옵니다. 오카노 캔. 자. 어찌 보면 이 남은 시간은 오카노 캔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도 보이기도 하는데. 자. 힘을 좀 내주기 바랍니다. 김두산. 서창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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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투 쉬원. 자. 심판 판정 2대0으로 김두산 선수가 승리를 뻗었습니다. 1라운드입니다. 총한 타격전. 찌르기가 있는 태권도고요. 돌면서. 아우 좋습니다. 리킥 치고 빠집니다. 굉장히 빠른 리킥이었어요. 자 이번에 2단차기. 다시 킥공격 1-2 이어집니다. 두 번 세 번이 들어갔어요. 다시 한 번 다운입니다. 뒤돌려차기. 다시 한 번 경기를 진행시킵니다. 경기 마무리됩니다. 돌려차기. 발차기는 돌려차기입니다. 돌려차기. 아 통에 완전히 꽂혔네요. 지금 이 킥 들어가는 순간 이 타격이 하은표 선수에게도 분명히 아 오늘 내가 이겼다. 뭐 이런 느낌을 100% 줬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태권도 멋있습니다. 하은표 선수의 승리입니다. 하은표 선수의 스페셜 매치. 1라운드 승리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가드까지 부숴버리더라고요. 정말 강한 발차기이기 때문에 김만배 선수는 아마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어? 어 시작하자마자 네. 어허! 자 바로 이 뒤돌려차기. 네. 우선 하은표 선수는 발차기. 자기 거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어허! 강력합니다. 지금 들어갔어요. 하은표 선수는 이 킥이 소리가 달라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강력합니다. 강력했습니다. 샬로우 킥. 어허! 어허! 네. 김만배 선수는 조금씩 자기 거리를 만들으면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네. 네. 어허! 네 좋은데요. 펀치나 타격을 해야지. 네. 뒤로 빠지면은 바로 하은표 선수의 킥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어우 네. 하은표 강력한 라이트가 있었습니다. 아 좋아요. 언제 그 화려한 발차기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자 지금도 순간적인 이 턴 동작. 자기 거를 계속해서 들어가야지 하은표 선수의 킥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자 뒷창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김한별 선수는 조금 더 적극 성을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들어가야지 자기 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김한별 선수는 가드를 올리고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계속 압박을 하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어 김한별. 자 강력하게 계속해서 네 계속적으로 압박을 해야 돼요. 지금 마지막 라운드이기 때문에 자 두 선수 모두 이제 아 좋아요. 난타전. 우선 김한별 선수가 뒤로 빠지는 순간 킥이 나오거든요. 지금처럼. 네. 어 네. 위험했어요 김한별. 김한별은 가드 올리고 자기 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허 польз interested Welkin. 자 지금 데미지가 큰데요? senin 모양말렀어요. 다 맞았요. 자 지금은 네. 근데 이제 김한별 선수의 맵집이 또 좋다고 표현을 해주셨군요. 표현을 해주셨자 하나요? 네. 아 지금. 대단했습니다. 야 웬만하면은 다운일 텐데 그러죠. 버텨내네요. 김한별 선수. 저도 맞는 순간 넘어가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우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자 김한별이 적극적으로 가고 있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결국 이렇게 두 선수의 경기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자 4배영으로 하은표가 한정승을 가져갔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한 하은표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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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